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하는 이경민 간사입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준비한 건강팟입니다. 그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청취자분들의 호응으로 건강팟이 정식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누가 속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 똑똑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수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봇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정영준 전문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주의실천이사협의회에서 정책국장을 하고 있고요. 제아리학과 전문의인 정영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로봇 수술이 무엇인가요? 로봇 수술이라는 것은 로봇이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미래 공상과학 드라마나 SF 애니메이션에 보면 로봇이 쫙 수술해 주잖아요. 그런 게 로봇 수술은 아니고요. 사람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수술 도구가 이제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의 어떤 그런 팔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조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술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적용 범위는 무한정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다 이 로봇을 기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로봇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수동적인 측면에서는 복강경 수술이라고 혹시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어떤 뭐 적출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암수술 같은 걸 할 때 다 이렇게 개복을 하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30, 40년 전부터는 복강경이라고 해서 이제 구멍을 이 배에 몇 군데 뚫어가지고 그 안에 복강경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것을 더 정교하게 거기다 집어넣는 게 로봇 팔이 들어가는 거죠. 로봇 팔이 들어가고 밖에서 그 로봇 기계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또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의 이제 그 사실은 업그레이드 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로봇 수술이 로봇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사람이 로봇 파를 사용해서 하는 수술이고 로봇이 이제 판단해가지고 하거나 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넣으면은 로봇이 절개하는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면 로봇 수술이 왠지 더 정밀하고 오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 로봇 수술의 효용성이 높은 편인가요? 이제 가장 큰 로봇 수술의 장점은 이제 기존에 뭐 개복 수술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장 절개 부위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복강경 수술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좀 더 이제 정밀도나 내부의 이제 시야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상처 부위가 좀 적고 후에 이제 뭐 후유증이 좀 적다 뭐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을 한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그런 연구들을 쭉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2013년 정도에 그 연구를 했을 때도 합병증과 뭐 이런 출혈 그 다음에 재수술 입원일수 사망 비용 등을 다 종합했을 때 이제 개복 수술은 빼고요. 아까 말씀드린 복강경 수술 요즘에 주로 하는 복강경 수술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다고 지금 알려진 것이 전립선암 정도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 비용 효과성도 보는데 미국은 이제 기존의 수술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했을 때 한 30% 정도만 가격이 비쌉니다. 로봇 수술이. 한국은 이게 거의 뭐 10배에서 20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 기존 수술법보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왜 병원에서는 계속 그 환자들에게 로봇 수술을 권유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결론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받고 싶은 가격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험 혹은 이제 국가가 지정하는 공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가격을 임의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은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비급여들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가격을 막 부르는 것을 막고 효용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는 이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로봇 수술은 2003년에 도입이 돼가지고 이 신의료기술평가가 이제 법제화 되기 전에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급 적용이 원래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임의로 막 가격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로봇 수술이 이제 아무래도 고가 장비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장비의 뭐 이런 비용 리스비 이런 것 때문에도 하지만 또 이 수술을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은 로봇 수술은 해외에서는 많이 하지 않거든요. 연구과제로만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술을 저희 이제 외과 선생님이 하면 할수록 논문이 나오는 거죠. 전 세계에 이렇게 로봇 수술을 많이 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당연히 연구 목적으로 또 로봇 수술을 더 권유하게 되는 이런 약간은 잘못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야 원래 민간보험이니까 뭐 돈이 비싸면 이제 민간보험에 사람 계약해가지고 로봇 수술을 합니다만 유럽이나 이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로봇 수술은 다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환자가 돈을 내서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로봇 수술도 많이 권유하는 게 이렇게 병원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술이다 보니까 뭐 2014년에 이제 보도된 자료를 하나만 보면은 시립병원이 이제 보람의 병원에서조차 로봇 수술을 한 건 할 때마다 이제 그 집도하는 이 교수님들한테 30만원에서 5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걸로 문서상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병원 수익성 목적에서 이제 이 로봇 수술을 또 장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많아졌고 흉터도 적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익숙해지고 하면 로봇 이제 그 팔이 복관경 팔보다는 더 정밀하게 절개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더 정밀하게 이렇게 꾸멸 수 있고 내부에 찝을 수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정밀하게 했을 때 결과가 좋느냐라는 거죠. 항상. 그건 이제 이론일 뿐이고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나노로봇 같은 것들은 애니메이션 이런 데는 나오잖아요. SF 영화에는 나노로봇 사람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암세포도 제거하고 뭐 어떤 세포 뜯어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발전 단계를 확 뛰어넘은 것들이고 실제로 현재 이제 로봇 기술이라는 게 로봇이 직접 뭐 이렇게 멘밀히 멘밀히 움직여가면서 프로그래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버튼이나 손잡이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모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관경이나 숙련된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절개 개복실의 절개 이런 것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더 이루어지고 로봇 수술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로봇 수술이 해외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결과가 더 좋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도 적용을 하고 저희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결과를 할 수 있게끔 의료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해외나 국내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로봇 수술이 더 낫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돈을 받아서 사실 수술하는 것은 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한국의 의료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좀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게 로봇 수술이 많아질 수 있는 또 다른 여지는 로봇 기계가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빈치 로봇 기계라고 하는 것이 주된 상품인데요. 이 상품이 이제 뭐 아시아에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전부 다 합친 게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한국이 지금 거의 뭐 60개가량 지금 한국 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본에서 연구 목적으로 전부 갖고 있는 게 지금 열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 참고로 한국보다 인구가 거의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의사도 훨씬 많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참 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다빈치 로봇 기계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로봇 팔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제가 이 회사명은 잊어버렸는데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명입니다. 다빈치 로봇. 상품명이군요. 이것이 또 버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가격이 또 상승하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회사에서 그래서 아시아 판매 지불을 원래 일본에다 뒀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대대적으로 노만이 사기 때문에 한국을 주된 다시 그 핵심 블루오션으로 보고 한국지사를 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환자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어떤 권유나 그런 걸 무시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권유를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약간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로봇 수술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로봇 수술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수술 이제 어떤 예약 시간 같은 걸 많이 잡아놓거든요. 개복 수술이나 복관경 수술 시간은 상당히 수술방도 조금 잡습니다. 지금 일부 대학병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암이다. 단순하게 맹장 수술이나 이런 걸 로봇으로 할 사람은 할 수도 있습니다. 맹장 수술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돈 더 들여가면서. 그런데 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로봇 수술을 했을 때는 다음 주에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복 수술을 할 경우에는 개복 수술 예약이 많이 잡혀가지고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병원이 더 자원을 배치하느냐는 건데 로봇 기계를 사고 그 기계를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의사들도 로봇 수술을 하면 다음 주에 할 수 있고 개복 수술이나 복관경 수술을 하면 3주 뒤 4주 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난소암이라든가 아니면 자궁암이라든가 이런 수술들 금방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그럴 경우에 자녀들도 금방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있는 의사들 중에도 이제 본인의 어떤 연구 목적이나 아니면 또 로봇 수술에 자꾸 그렇게 적합하게 가다 보니까 또 로봇 수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로봇 수술에 훨씬 자신이 있어요. 본인이 자신 있는 술기를 권하게 되거든요. 환자한테는. 제가 예를 저는 외과의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개복 수술을 많이 했던 사람은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개복 수술 많이 하셨던 분들은 복관경 수술 잘 못하셨기 때문에 복관경 수술 절대 권유 안 했거든요. 본인이 잘 못하는데 그걸 권유한다는 것은 어렵죠. 거꾸로 지금은 로봇 수술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특정 암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만 수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수술을 안 했던 분인데 그걸 환자한테 권유할 수도 없고 또 환자가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가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실제로. 하지만은 꼭 로봇 수술이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는 전립선 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수술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다. 단순히 이제 뭐 개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많이 하는 수술들을 로봇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뭐 맹장 수술 같은 종류들은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종류들도 이제 좀 흉터가 덜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심한 과잉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병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가고 있지 않는데 근데 이걸 아무튼 이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방송을 듣거나 저희가 진행하는 저희들이 이제 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실제로는 이런 복관경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좀 다시 압력을 행사하고 시민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료인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요. 현재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지금 뭐 1년에 한 번씩 로봇 수술에 대해서 문원고찰이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까지도 지금 로봇 수술이 기존의 복관경 수술에 비해서 효과가 더 있다. 특별히 더 안정성이나 뭐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입증이 또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일부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이걸 로봇 수술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지금 벌써 주장을 하시고 언론에도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내부의 어떤 좀 목소리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봇 수술을 했을 때 이런 인센티브 받고 하는 것들은 좀 저희가 더 밝혀가지고 좀 폭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까지 이 로봇 수술을 의사들한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이 급한 수술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불가학력적으로 암 수술이고 빨리 하고 싶고 이래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께서 로봇 수술에 대한 좀 헛된 그런 어떤 기대나 잘못된 정보는 좀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더운데 먼 곳에서 선생님 오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간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에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